네 우리 한국가수협회 이사님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저희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김종호 이사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이사님께서는요 논산지역 강경 이 지역을 위해서 가수협회 정말 좋은 일을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참 우리 강경적가축제에 많은 분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우리 이사님 그냥 보신 게 아니고요 노래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운명처럼 이라는 노래에 우리 처음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일단 가실 때는 저기 선물이 있어요 나오셔서 춤추시면 선물 드려요 가실 때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선물이 있어요 운명처럼 만난 사람 당신은 내 여자 나 앞에 있어도 보고 싶어 머리같이 맑은 눈에 희생이 맺힐 때 내 가슴은 무너졌더래 바보처럼 놀랐던 당신의 마음 그토록 이별였던 내가 바보였어 이젠 당신만을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하겠소 사랑은 무엇보다 예쁜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영원히 사랑하리 바보처럼 몰랐던 당신의 마음 그토록 미련했던 내가 바보였어 이제는 당신만을 이 목숨 다 바쳐 사랑 나겠어 사랑은 무엇보다 예쁜 당신은 내 여자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영원히 사랑하리 영원히 사랑하리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제1의 강경적할축제 문화관광과 선정한 2017년 문화관광우수축제 강경적할축제에 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